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시스템 구축방안 일곱번째 플랫폼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하여 운영을 잘 하도록 합니다 라고 해서 뭐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죠 근데 운영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구축 하면 그 관련된 기술지원 css 관리 운영지원 뭐 다양한 운영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떠한 절차 체계를 통해서 운영을 할 건지 그거는 각 노하우 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어필을 하면 되겠습니다